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카 첫 픽은 연어야 연어. 연어끼를 걷는다 우리 모카. 역시. 그러니까 바로 연어를 픽을 했어. 다른 거랑 고민하다가. 역시는 역신거. 잘 먹는다. 계속 못 먹고 있다. 오징어 먹었어? 오징어 먹었어? 그다음 픽은 오징어야. 오징어 먹었어? 오징어 먹었어? 전복이 오징어오져서 먹어있어 세번째 픽은 전복이다 두번째 픽이 오징어였어 난리다 난리다 전복이 이제 먹으려고 계속하는거 같은데? 역시 비싼걸 알아 애들이 등이 멈췄어 갖다준다 아이고 착해라 하나씩 갖다줘 또 갖다준다 개쩐다 라테 라테 저걸 왜 끊었지? 이거 맛있다 늠름한 아빠 갑자기 공 갖고 난다고? 맛있다 말하자면 핫도그 귀신이 된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